저의 동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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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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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좋아야요 동기 깨주신 다음에 드레스 입었어 꺽질 냄새가 쓴 분들이 어디로? 사자씨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핫타임이 다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화장품이 진짜 이만큼 있어서 입술이 100개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저는 그 팁들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승무원들 거의 다 갖고 있는? 진짜 나했다 이 표정 너무 예뻐가지고 다 좋아하겠다 선물로 추천 아직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투샷 안 나오는건데? 이렇게 하고 1일 회식하잖아요 승무원들 자존가는 마사지샵이라든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큐! 안녕 저희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있습니다 안녕 언니가 너무 귀엽다 아니 언니가 제일 어려워 다미 언니 캐리어 보여줄게요 다미 언니 캐리어 보여줄게요 다미 언니가 제일 어려워 다미 언니 캐리어 보여줄게요 세상 제일 어려워 나랑 여보는 차이가 나 나랑 여보는 차이가 나 윤석아 옷 한 40배 가고 유럽과의 생각으로 가자 이제 우리 생생히 날아가요 나랑 여보는 차이가 나 나랑 여보는 차이가 나 예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승무원노래 잇 아이템 너 진짜 좋아요 구매 각인데? 건조한 기내에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다 너무 설레 다 너무 설레 여기서 원래 그냥 찍어야 되는데 복숭카 안녕하세요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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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날씨가 진짜 좋은 편이에요 사야 될 아이템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 집 매장 꼭 들려가지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지금 생생활하고 있어 엄청 진해 옷이다 한 번 더 저의 진짜 너무 좋아 방콕이 내 한눈에 다 보였어요 저희는 다녀측이었어요 아 여기 너무 예뻐요 다음에 만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클릭클릭 클릭클릭 계속 클릭 클릭